인천광역시 연수구청 2층에 자리잡고 있는 연수스튜디오 시설 이용이 월, 화, 수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가능하며,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연수스튜디오는 안정적인 미디어 창작 및 활동을 위한 시설로 영상, 음향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본 스튜디오 내에는 총 4개의 공간이 있으며, 이는 스튜디오 A, 스튜디오 B, 커뮤니티 룸, 편집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정실은 스튜디오 A는 최대 5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카메라, 조명, 마이크, 크로마키, 프롬프터, 책상, 의자 등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B 공간 또한 카메라, 조명, 마이크, 책상, 의자 등이 있으며, 최대 2인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룸은 최대 6인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회의용 책상과 의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실은 최대 1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편집이 가능한 PC와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수구는 연수 스튜디오를 미디어 활동을 하는 연수 구민으로, 스튜디오 장비 및 소프트웨어 사용 가능자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본 공간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전화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후 신청서 작성을 통해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당자로부터 사용 승인 관련 문자를 통보받으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후에는 정리 및 사용했던 모든 장비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일 전일까지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일 취소와 연락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 30일간 신청 제한, 3회 누적 시 시설물 이용이 연구 제한됩니다. 신청 기간은 사용 예정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이며, 구청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시설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튜디오는 최대 2시간, 주 1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밀폐형 병에 담긴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영리적, 정치적, 종교적인 목적으로 본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스튜디오 시설 또는 장비 등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동일 제품 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IBS 최서연입니다.